아 아 아 아 스타일이 한 팀 같아 보여줄 수 있겠죠? 있어요 왜 언니 막 어제 밤에 은사야 팀 노래 계속 불렀잖아 아 아 때로 오 진짜요? 와 인칩스러웠고 왜 저 최근에 리무진 서비스 봤는데 그래서 그 저희 팀은 아니지만 되게 자랑스러웠어 그 막내가 리무진 서비스에 가서 노래 불렀는데 너무 엔딩 요정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? 근데 수빈 너무 잘해 엄마 그랬는데 막 연습실에서 모였잖아요 엄청 열심히 추기 바빴던 것 같아요 내 도넛도 사줬던 맞아요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러브로블라서 매력에 빠지게 하고 애프터 라이크로 엘스터나이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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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스터나이크 에게 만든 것은 물론 아 진짜 날아와!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링거든!